이번 한 주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은 이번 주 내내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고 밤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. 기상청은 이달 하순까지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.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도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돌풍과 함께 천둥, 먼개가 치겠고 시간당 30mm 안팎씩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.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5도, 청주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가 35도까지 올라서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나 더 덥겠습니다. 절기 말복이자 모레인 수요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전국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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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